발효 반찬가게 창업교실 16번째 내용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맛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일 좋아하는 맛이 단맛이죠. 단맛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음식들, 그리고 짠맛이죠. 짠맛을 이용한 또 수많은 음식들, 매운맛을 이용한 수많은 음식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맛들을 가지고 이리저리 조합을 하면서 우리 사람들의 입에 맞춰가지고 만들어진 수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또 그 음식들이 다 다르죠. 또 지역마다 또 음식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하나만 보더라도 남부, 남쪽 있죠. 남쪽의 남해안이라든지 남쪽의 음식들은 대부분 다 좀 짭니다. 그런데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서울이라든지 이렇게 올라갈수록 음식들이 좀 싱겁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짠맛, 싱거운 맛도 이 조그만한 우리나라 땅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도 도대체 이유가 뭘까?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부 지방 같은 경우에는 남쪽 같은 게 덥잖아요. 날씨가 아무리 따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 같은 걸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소금을 좀 많이 쓰고 짠맛을 많이 써야지 그걸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죠.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날씨가 춥죠.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소금을 좀 적게 써도 얼마든지 보관이 가능하죠. 그래서 서울 음식은 조금 싱겁고 조금 단 이런 맛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음식을 되게 좋아하죠. 이런 식으로 세상에는 수많은 맛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는 수많은 맛이 있지만 그 맛들을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여러분 입안에 있는 혀가 좋아하는 맛, 그리고 하나는 여러분들 배 속 장이죠.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맛.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맛은 여러분 몸이 좋아하는 맛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맛이 있지만 그걸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입안에 혀가 좋아하는 맛과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맛으로. 그런데 혀가 좋아하는 맛은 지극히 좀 상업적이 아닌가의 식품회사나 아니면 대형 식당, 그다음에 아주 전문적인 요리사들 이런 분들이 얻어적으로 사람들의 욕망, 또 사람들의 표현이 잘 안 됩니다마는 입에 맞춰서 상업적으로 발달시킨 그런 맛들이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은 잘 안 먹습니다마는 햄버거 같은 거, 햄버거에 있는 소스 아니면 햄버거 집에 가면 야채 샐러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입이 혀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대형 식품회사들이 만든 그 맛들은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여러분의 혀, 새치 혀를 자극한 그런 맛으로 발달된 그런 음식들이다. 그리고 나름대로 칼로리 이야기를 하고 영양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그 음식들을 먹어가지고 오랫동안, 그 음식만 장기적으로 먹어가지고 오랫동안 먹은 사람이 건강해졌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별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간혹 있죠. 간혹 라면만 먹고 난 17년 동안 건강해 살았다. 이런 사람도 테레비 한 번씩 나옵니다. 간혹에서도 대개 사람들은 그런 음식들을 먹고 건강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오히려 피부가 더 안 좋아졌다. 오히려 건강이 더 안 좋아졌다. 몸에 살이 쪘다. 이런 안 좋은 이야기는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식품회사에서 입이 좋아하는, 혀가 좋아하는 그 음식을 오랫동안 먹고 건강해졌다는 사람말은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랫배, 여러분 몸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죠. 그 음식들은 대표적인 게 집밥이죠. 여러분들이 객지 생활을 한 3년 정도 하다가 어쩌다가 집에 돌아갔었어요. 그러면 엄마가 해주는 된장찌개에다가 김치 하나만 넣고 먹어도 어떻습니까? 이 배 속에 있는 미생물들, 또 여러분 몸이 좋아가지고 발짝발짝 뛰잖아요. 그러니까 집밥은 엄마가 해주는 밥이 대형 식당이나 패스트푸드 그 음식들보다는 실제 혀로 따진다고 하면 맛은 좀 덜하죠. 그런데 내 몸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먹고 나면 세상에 부근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몸도 가뿐하고 속도 편안합니다. 그거는 내 몸이 좋아하는 맛이라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는 두 가지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음식을 만들 때 뱃속에 좋아하는 음식의 맛, 그 맛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라. 이러면 저는 자연의 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 몸이 좋아하는 맛,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해라 그러면 그게 바로 자연의 맛인 거예요. 자연의 맛은 내 몸이 좋아하고 내 뱃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그런 맛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입 속에 있는 혀가 좋아하는 그 맛은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간 거죠. 사람들의 욕망이 들어간 거죠. 사람들의 욕심이 들어간 겁니다. 그 사람의 맛, 그 다음에 사람의 욕심이 들어간 맛, 그 다음에 사람의 욕망이 들어간 그 맛은 우리가 혀가 좋아하는 그런 맛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쪽으로 발달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당연히 이것저것 골고루 먹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음식은 가리지 말고 골고루 먹으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연의 맛, 건강한 맛만 먹으려고 밭에서 농사 지어서 가만히 봄에 씨앗 뿌리고 가을에 열매 열리면 그거 농장이나 밭에서 따먹고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때로는 햄버거도 하나 먹어야 되고 피자도 하나 먹어야 되고 이렇게 또 식당에서 밥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계속 먹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먹어야 되지만 자연의 맛도 우리는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저것 골고루 비중을 이렇게 적당하게 해가지고 먹었을 때 우리는 건강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연의 맛이 도대체 뭐냐. 밭에서 무싯돼가지고 그거 잘라가지고 먹는 그게 자연의 맛이냐. 아니면 나무에 열린 열매를 따가지고 먹는 그게 자연의 맛이냐. 물론 그것도 자연의 맛입니다. 그런데 그거 그대로 먹으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 먹죠.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파가 있어요. 그러면 파 떼가지고 우구구구 씹으면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골고루 파, 마늘 이렇게 막 해가지고 골고루 넣어가지고 콩하고 넣어가지고 만든 게 뭡니까. 된장찌개 이렇게. 그 다음에 생강이라든지 배추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걸 골고루 넣어가지고 만든 음식이 뭐예요. 그렇죠. 김치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나는 거 이런 걸 그 자리에서 물론 먹어도 해로해가지고 먹어도 좋지만 이제 그걸 가지고 소금으로 염장을 하고 약간 양념을 하고 간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젓갈을 만들었어요. 젓갈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오랫동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자연의 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자연의 맛들 여러분들이 몸이 좋아하는 것 또 장래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그 자연의 맛들은 대부분 다 그걸 우리가 맛있게 먹으려고 하면 이렇게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우러질 때 질 때 하나의 착용을 합니다. 그냥 어우러지는 게 아니고 이것과 저것이 만나가지고 어우러질 때 묘한 맛을 내거든요. 그걸 저는 발효의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효의 맛.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에서 나는 당근을 하나 했다 해도 그 당근에도 미생물들이 가해부터 해가지고 안에 옆에 속속들이 미생물들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땅에서 무시하나 하더라도 거기도 전부 미생물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다에서 오징어를 좀 했다. 아니면 멸치 젓갈을 만든다. 거기도 미생물들이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김치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또 콩을 여러분들이 아주 맛있게 된장을 만든다 할 때도 미생물들이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좋아하는 그 자연의 맛은 어쩌면 발효의 맛이 아닌가. 그 발효의 맛은 바로 미생물의 맛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효 반찬 가게의 창업을 앞으로 해야겠다. 또 그걸 꿈꾸고 있는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면 발효 잘하는 거 이렇게 발효하면 읍수로 맛있고 그런 걸 이야기를 하지 왜 쓸데없이 자연의 맛이니 배 속에 좋아하는 맛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발효 음식을 만들 때 또 이런 음식의 맛을 낼 때 그거는 여러분이 내는 게 아니고 전부 미생물이 99%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어떤 매체에 작용을 했었을 때 개들이 그 맛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미생물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흔히 말해서 혀가 좋아하는 음식들, 그거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사람의 솜씨, 어떤 요리사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재료를, 어떤 소스를, 또 어떤 조리법에 해가지고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맛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결정하는 맛이에요. 입이 좋아하는, 혀가 좋아하는 맛은 사람이 결정하는 거지만 자연이 좋아하는 맛, 내 뱃속이 좋아하고 내 몸이 좋아하는 맛은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미생물이 결정합니다. 사람이 관여하는 거는 거기 한 1% 정도밖에 안 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김치를 담았다. 어떤 분이 김치 맛이 좋다니 그 사람 솜씨는 1%예요. 1%고 사실은 미생물이 99%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효 반찬 가게를 연다고 하면 사실은 솜씨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꼴랑이 1%인데 그 1%가 뭘 자지우지하겠습니까? 실제 자지우지하는 거는 얼마나 건강하고 야무지고 실한 그런 미생물을 가지고 발효를 하느냐 따라서 거기서 건강한 맛, 또 싱싱한 맛, 그리고 발효의 맛, 자연의 맛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저는 자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 반찬 가게를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고 하면 이런 스토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머릿속에 또 여러분 몸에 완전히 체화돼서 고객이 물어본다고 하면 그걸 여러분들이 줄줄줄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객이 공감을 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솜씨가 좋아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마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노무가 자녀분이 객지 생활을 했었어요. 한 3년 정도 했는데 3년 정도 하다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살이 쏙 빠졌습니다. 자녀분이. 그러면 그 노무가 하는 말이 얘야 객지 밥을 오랫동안 먹었더만 몸이 골았다, 살이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엄마한테서 그 노무한테서 노무가 해주는 밥이 내놔 그게 그거잖아요. 된장, 김치, 맨날 그 반찬이에요. 그거 한 한 달 정도 먹고 나니까 다시 또 살이 쫙 올라옵니다. 다시 이게 바로 자연의 맛, 몸이 좋아하는 맛, 발효의 맛, 건강한 맛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객지 음식들, 음식들, 식당 음식들 이게 아무리 입에 맞고 좋다고 해도 그거는 우리가 적당하게 어쩔 수 없이 먹게 될 때 적당하게 먹어야 되지 그걸 내내 이렇게 먹으면 저는 좀 별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효 반찬 가게를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열고 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끼리 제가 여기에 앞에 동영상 15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합동으로 해서 만들어서 우리끼리 만들고 우리끼리 소비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